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오늘도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질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본인이 희생해서 조직에 기여를 한 바가 있으면 그 경험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묻는 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질문을 묻는 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시게 되면 다 조직 생활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누구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누구는 좀 일을 덜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조직 내부에서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거나 퇴사자가 있거나 파견 근무를 갔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넉넉히 바라보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에 본인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에서 내가 뭔가 기여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해서 성과가 좋았던 거나 아니면 성공 사례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희생을 한 경험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대타 사례를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내 일은 당연히 잘 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아파서 출근을 못 했다거나 갑작스럽게 그만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대타로써 일을 문제가 없도록 해줬다 라는 이런 사례 같은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이런 경우는 대학생 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회사 같은 데에서 인턴이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 같은 걸 했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있었던 업무 부분을 보고 본인이 직접 개인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서라도 이런 내용을 좀 개선을 해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해진 일도 있지만 업무 외적으로 부가적인 업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용 처리라든지 회의록 작성 이런 부분은 좀 부가적인 업무로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별도로 내가 파일 형태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개인 시간 같은 걸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효율화 해 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 면접관들한테 어필하기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 드렸는데 희생이라는 게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남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그런 개념 아니면 내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준 것 이런 것도 다 내가 희생을 한 것에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겪었던 경험들 위주에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짧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체험위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